갑니다. 이번에 게임은 식물대 좀비 2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관계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. 자, 두 가지가 있네요. 뭐 그냥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. 봉지사항 같은 것 같고. 뭘로 어떡해. 아, 플레이! 자. 들어가죠. 이렇게 막는 게임인 거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. 이름 고티받았어요? 인터넷으로 막아두니까 바로 시작하죠. 어떻게 하는 건지 유튜브로 봤는데 할 일이 없더라고요. 이렇게 그거죠? 물고기 키우기 같은 거죠? 저번에 했던 아, 이렇게? 스팀 게임이에요, 그럼?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이걸로 잡자. 여기다 하면 되겠지. 멀리서 쏘네. 뒤에 있을수록 좋구만. 아, 그냥 위에서 주는 것도 있네. 얘네가 이게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좀 오래 갈 것 같은데, 게임. 천천히 나오네요. 근데 이거 많이 없어도 그냥 설치만 해놔도 되겠네요? 아, 왜, 왜 이렇게 안 돼. 이것도 한 줄만 해도 무난할 것 같네요. 하나씩 나오니까? 이런 것도 있고. 뒤에다가 설치하겠습니다. 뒤에다가 설치하겠습니다. 좀 지루한데? 감자 같은 건 방패고 호두 같은 건 아, 이거요? 아, 뚝뚝 쓰네, 나. 감자 같은 게 지뢰일 겁니다. 지뢰요? 터지나 바로? 뭐야? 어어어!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얘가 나와야 터지는구나? 심머지는 준비기간이 있고 그럼 하나씩 설치해두자. 아, 좀 오래 걸리네. 이거 좀 아껴둬야겠다. 이거 뭐야? 아, 이렇게? 고티받은 게임이면은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게 있겠네요? 일단 영화를 보셔도 할만한 뭐야? 빨래감 끼어. 빨래감 끼어. 내가 뭔가 심하게 잘못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? 어, 아니, 지금은 괜찮네. 네, 이렇게. 다 왔나? 아, 마지막에 나온 게 보스고! 뭐야. 50원, 금은 100원, 은은 10원. 이거 좀 길게 할 것 같은데요? 재밌네요. 앞으로 이것저것 나올 것 같으니까. 그럼 1이 고티받았으면은 2는 모바일로 이렇게 해서 어, 괜찮네. 자. 해보죠. 바로 매비 바뀌네? 끄는 거 없이. 좋아요. 150원, 이건 어디서 쓰는 거야? 150원, 이건 어디서 쓰는 거야? 150원, 이건 어디서 쓰는 거야? 만들... 아, 이건... 파내는 거죠? 그냥 뭐 화면 같은 거 없이 추가 모바일 독점이었어요. 아, 하나 설치할 걸. 아, 하나 설치할 걸. 어, 뭐, 나오기 치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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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여기다가? 어, 나 실수한 거 같은데? 네, 설마. 어, 이거 뭐야? 뭐해? 아, 너가 너무너무 천천히 했다. 여기도 하면 안 되는데. 하나만 더 해 그럼. 뭐하는 거죠, 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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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네. 불을 뭐 어떻게 하는 거네. 태양 저거를. 아, 무난하기 쉽네요. 1은 PC로만 나왔고, 2만 모바일이다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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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임은 모바일로 나오는 건 알 것 같은데. PC로 나왔다는 게 신기하네요. PC로 나와도 고티면은 대단하네. 얘는. 보좌까지 쓰고 있네. 이것도 아예 깔죠? 어차피... 하나씩만 있어도 충분히 잘 남을 것 같으니까. 없는 데다가 좋아 아 이게 쏘는 것만 빨리 되고 다른 거 좀 오래 걸리네 체다까지는 못 봤지만 몇 개 봤긴 했다 근데 이 게임 고티였으면 이 게임 나올 때 조금 좀 그래픽 좋은 게임 만들고 힘들게 게임 만든 사람들은 기분 좀 안 좋았겠다 고퀄리티 게임 만든 사람들 여기서 세게 막아야죠 빨리 다음 거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닐 텐데 아까 보니까 주먹질하는 배추도 있더만 뭐야 어우 250 고추 두 개네 뭐 된 거야? FPS판 그거 저 트레일러 봤어요 근데 저 식물들 존비를 모르니까 손도 안 댔죠 FPS 되게 재밌어 보이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를 얘한테 걸면은 아 필살기 쓴다고? 이런 것도 있구나 얘를 걸어서 쏘면은 이게 일렬로 되는 건 뭐지? 이런 다 업그레인 된다는 건가? 철을 철은 저걸 담아줘도 안 죽어? 와 미쳤네 아 얘가 준다고? 이런 애가 보너스 바로 쟁일 때리네 이거 다 보고 있으라고 만든 건가요? 잡으면 이걸 먹으면 나온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건 더 어려워진다는 거겠죠 바로 시작하네 일단 한 줄만 하고 뒤에다가 시작하면 되겠죠 아 아 아 아 처음부터 센 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네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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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나왔다 여기다 이거는 여기 다섯 개만 있어도 충분히 들어오니까 아 기술 쓰라고 만든 건가 보다 일단 여기다 하자 그럼 자자자 자 해보죠 십자 모양인 건 왜 이런 거지? 어우 백원 줘? 뭐 설치하겠습니다 나뭇니까 역락할 것 같네요 얘도 하고 두 줄? 아니네 두 줄만 해도 다 맞겠는데? 기술만 쟤도 써주면? 아 아 잘못했다 아 여기도 있네 야 많구만 여기도 하겠습니다 뭐야 쳤다고? 얼마야 아 이거 잡고 기술 쓰는데 뭐 쿨타임 같은 건 없네요 이름데로 이름데로 그냥 다 쓰면 되네 그냥 쓰면 되겠네 어우 야 씨 마지막? 근데 얘네 말고 좀 새로운 거 나오면 안 되나? 아 나온다 야 뭐해 이거 양상추 하나씩 나오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써있네 3을 클리어하면 다음에 적어주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꽃인가? 플레이 아 잔잔하다 아 아 이거 새로운 보석을 발견한 거 같은데 아 천 원이야? 이걸 사서 해야 되고? 이걸로 다른 거 살 수는 없나? 아이씨 아까운데 뭔가? 이거 뭐야 우리 여기도 하라고 준 거니까 별말 없는데 이거 뭐야 처음부터 기술 써야 되나? 아 이거 생겼지? 뭔지 한번 써보죠 공격이겠죠? 100원이니까? 여기다 하겠습니다 뭐야? 자부수 있어? 자부수 있겠다 얘 여기다 보도 이게 더 좋은 건가 그럼? 오 좋은 거 같은데? 딜이 더 센 거 같죠? 얘 필요 없잖아 이제 얘도 변신되나? 이따가 해보자 얘부터 아예 왜 그래 아예 음 여기다 하면은 아 한번 써보죠 두 개 있으니까 어떻게 돼 오오야 강력인데? 너무 사기잖아 아 이거 돌고 있을 땐 이거 때리고 좋네 비싼 거 없으니까 이것만 있어도 되겠지 다섯 개만 있어도 야채 먹고 싶다 갑자기 아 잘 좀 밀어봐 잠깐만 잘 좀 밀어봐 터지면 뭐 다시 짓지 뭐 넉넉하니까 오우 한 대밖에 안 맞아 한 대만 한다고 죽진 않네 바로 막 맞자마자 죽거나 그러진 않네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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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과정을 넣는다 음 여기도 하나 넣고 아 약간 스플래시 있지만 공속이 느린 것 같습니다 디에미지는 비슷한데 기술 차이 아닐까요 이거 이거 차이거나 아니면 뭐 거리라던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대각선으로 때리거나 아자자자자자 아 아이고 내 거 가져가지마 가져가지마 아 저 양동이를 못 잡겠다 잡지 않을까요? 한번 써보죠 아 궁금한 게 있는데 햇바라기 해도 되나? 넣어도 되니? 오우야 된다 오우야 아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뭐야 아아 진짜?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오우 잘 잡았네 얘 쎄네 좋아요 잡을 수 있나? 여기가 막아주면 되겠지 아 얘도 아아 이렇게 밑으로 쎄 아 얘도 얘도 때리는구나 아니 이거 얘 때리지 않았나요? 상품 b 맞겠네요 불안하게 근데 얘가 이거 조그만 거 쏘다가 이거 쏘니까 얘가 훨씬 세 보인다 어? 어 175짜리다 어 레벨이 있네. 레벨이 지금생긴거죠? 못보고 넘어가지 않았을테니까 레벨 5? 레벨 파라오 아 양동이는 연살 섞어서야 된다? 딜이 안나오네요 강력으로 정리하는게 좋은거 같긴 한데 이건 뭐야 백골드 뭐야 아 업그레이드 아 좋네 아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래서 받을만하네 이렇게 모으는거 좋아하죠 모아서 쉬워지는거 영업게임인데 캐릭터가 많아서 거부감이 없네 저건 뭐야 아 강화가 이렇게 세는구만 2레벨 포인트가 모였을때 레벨업을 한 돈이 들어간다 데미지 두배 방어력 두배 스피드 두배 뭐야 뭐야 일단은 다음걸로 넘어가죠 식물 키우기도 있어요 키우는거는 안좋아해서 어 원이 있었어요 빠르게 하면은 아 이렇게 하는거야? 잠깐잠깐만 아 이거 써보자 이건 뭔가 멀리서 쓰는게 아닌거 같은데 아니 멀리서 쓰는거네 이거 넘어가나요 두배는? 안 넘어가네 좋아요 잠깐만 이거 뭐 어쩌다구 그냥 빨리해도 될거같은데? 아 스플래쉬인가보다 잠깐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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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했어x3 왜이렇게 했어x3 왜이렇게 했어? 나 이거 쓰고 싶은데 아 이거 써야겠죠? 막으려면은? 어 막았네? 얘도 여기다 놓자 얘도 여기다 놓자 여기다가는 이거 놓고 어 뭐야 들어가x3 아 이렇게 위에도 때리고 위에도 때려? 위에는 때릴 필요가 있나? 위에를 맞을 일이 있나? 어? 어우 뭐야 이게 아 이거 뒷칸 남겨둘 필요 없겠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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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자나 호두도 맞다 감자 한번 써보죠 아 아 야 분신술을 쓰네? 다음판에 호두에 써볼게요 호두는 변신하지 않을까요? 강천호두 같은걸로? 렉스트 레벨 감자 분신하는거는 특이하네요 그것도 바로 쓸 수 있게 변신하네 뭐야 뭐 뭐야 아 스킬이야? 뭐야 쓰면은? 아 아 쓰면 얼리 아 에? 일반 게임에서 안되는거죠? 너무 센거 아 이렇게 아 스킬 아 그냥은 안되고 능력 적용하는 동간만 잘 만들었다 나도 나도 아 아 그냥은 안되고 아 아 잠깐만 이러면 안되잖아 아 이게 이게 최곤데? 최..최고잖아 이게 공중에서 한번 더 해야 죽네 공중에서 한번 더 해야 죽네 아 어느새우리 이걸 다 막어 전기 어이 아 그냥 안좋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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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전기가 제일 안좋은거 같은데? 이건 그나마 이게 더 안좋은거 같아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뒤로 가네가 다시 안돌아오나? 아우 전기 전기 화끈하네 두배 아우 전기 전기 아 이게 그냥 깬걸로 서주는거야? 0이네? 3레벨 자 봤죠 어 좀 오래하게 됐네요 오 아기자기하고 좋구만 이제 없었던 아기자기함을 내가 채워주는건가? 뭐야 아 아 깨면은 다이아를 준다? 아 이게 오픈이고? 아 아 4개? 어 4개 아 이래면은 좀 걸리네 맘에 드는거 를 올릴 수는 없고 랜덤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한번 해보자 엽글 방어력 상승 얘는 뭔데 그게 뭐야 누구야 또 없어? 됐네요 아우 되게 많네 이런거 아 더 도전 변이 오우야 세부긴다 뭐야 이건 어 되게 많네 내가 최강 얘가 더 비싸네 오우야 잘 잘 뽑았는데 디자인 이건 뭐야 어 굉장하네요 자 다음거 깨겠습니다 새로나온것도 써가면서 이건 뭐야 아 넣어서 할 수 있어 이제 이거 이거 넣고 이거 툰 했으니까 이렇게 이거 감자 넣어야겠죠 아 예 호두 넣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하나 더 넣을 수 있네 이거 넣자 뭐 아 이건 좀 그렇다 이거 넣자 자 이렇게 가죠 0짜리는 뭐에 쓰는거야 폭탄인가? 지레? 0이면은 소모로 쓸 수 있는거겠죠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여기? 엇 느려지는건가 보다 잠깐만 나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어 잠깐만 느려지는건가 보다 여기다 하자 아 아 느려지는게 아니라 얼려버리는거네 더 좋네 이제 뭐 넣지? 아 이것도 막히고 딜 아아아 오케이 일단 이거 넣겠습니다 얘한테도 이거 써지나? 나중에 써보죠 더 올리죠 더 올리죠 얼얼얼음 이걸로 다 해도 되겠다 네 어 돈 많이 들어오네 얘가 있으니까 쓰읍 여기다가도 받고 좋아 얘는 연사가 있으니까 내비 두는걸로 아 지도를 이렇게 못지져 사이즈도 있으면서 아우야 태양까지 여기까지 아 너무 많은가? 어 하나 더 덩어리 덩어리 여기다 해볼걸 아 바보 아아 아 자자자자자자자 덩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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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화하자 덩어리 강화하면 어떻게 돼 오! 진짜 강철되네? 잠깐만 잠깐만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이게 뭐야 아 철 벗겨지네 오케이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아 괜찮지 않아 괜찮지 않아 하나도 안괜찮아 하나도 안괜찮아 하나도 안괜찮아 하나도 안괜찮아 아우 정지없어 정지없어졌어 여기다가도 써보죠 오케이 아 전부 전부 얼리는거 안터지고 얼리는거 괜찮네요 꼭 있어야될거 같은데 깨려면은 뭐야 뭐야 삼천? 안풀린것도 이렇게 줘? 랜덤이네 진짜 아 얼음 돈은 이거 말고는 쓸방법은 없는건가? 자 다음 이거 다음이 보스네 자 개인적으로 뭐야 화분 아 키우기가 이건가보네요 스킬 생겼다 아 맞다 스킬있다 그랬지 정신이 없어서 키우면은 물을 주면은 아 아 하라고 13개 키워서 아 돈을 걷는구나 얘로 그리고 죽어 이쪽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방금 벌같아 나온거 같은데 보스까지 가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재밌는 게임인데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식물 대 좀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